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찬열입니다 제가 넷시픽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넷시픽 제품들을 제가 직접 다 사용해봤는데 자연주의 제품이라고 하는지 정말 순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 찬열이와 넷시픽을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 넷시픽 공식 SNS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넷시픽 공식 계정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믿고 쓰는 레시피 찬열이 강력 추천합니다